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스타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소개부터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티야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곧 있으면 봄학기 강좌가 개강하는데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찰학자 김만건입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주부고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티나무에서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박자가 다 있네요. 간사, 강사, 수강생까지. 오늘 평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평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해요. 그 질문 사항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아 진짜? 그래도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다 실현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 81%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그럼 왜 평등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23.2%가 사회 지도층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20.8%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원칙 없는 법 집행이나 물질만놈주의의 풍토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실제 형사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법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법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법은 언제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거의 70%가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걸 보면 실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난망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전에 이 평등 얘기하기 전에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헌법을 새로 짓고 다시 쓰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라는 평등의 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헌법에서 어떻게 우리의 평등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박또박 읽어보는 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 평등에 대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인 조항이 한 4개, 5개 정도 있고요. 실제로 평등에 대한 관련 조항이 30여 개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헌법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면 되게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대표 조항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항에는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게 아까 11조가 대표 조항이라면 31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32조는 특이하게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36조에서는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요. 평등 그러면 그냥 평등하다라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양성의 평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좀 다양한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조항들 중에서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던가 꼭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다른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32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재헌헌법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더해서 소년 이렇게 재헌헌법에서요? 그렇게 선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권에 있어서 가장 차별받거나 취약한 계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소년과 여자를 포함했다면 지금 소년 아동노동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87년 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의 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저는 헌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아주 일반 논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헌법은.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평등과 관련해서 혹은 노동권과 관련해서 그냥 노동은 보편적 권리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여자의 근로, 여자의 노동이 특별하게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 보면 헌법이 단순하게 아주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시대의 상황과 사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현재로 놓고 보면 여성들의 노동이 대부분 서비스 직종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이것이 중첩되는 비정규직 서비스 서비스업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런 부분에 몰려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구분된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상황들이 평등조항으로 충분히 포함될 만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됐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제어논법에 여성과 소년의 노동이 보호되어 있다고 했다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넣어야 돼요. 소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년 노동자들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만이 아니라 갈비집에서 불판 땄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의 세태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또 달라진 지금 이 시대에서 소년의 노동이 또다시 보호되어야 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미국은 다 용돈도 다 알아서 벌어서 쓴다더라 이런 식으로 권장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놓고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그런 노동의 형태라기보다는 가장 취약한 노동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 느낌도 들고 선생님 말씀처럼 소년의 노동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노동이 특별하게 좀 보호받고 맞아요. 노동권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국가가 좀 풍요롭거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경제관념을 키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다가 우리처럼 복지제도가 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존의 경우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확실하게 이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히 요즘 여러 가지 청년노동이라든지 청소년노동의 착취가 엄청 심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광고 같은 거 보면 알바 그런 거에서 최저임금 보장해줘요. 이런 걸 심지어 선전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보호해야 될 영역이 새로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방건 선생님은 혹시 헌법조항 중에서 어떤 평등권이? 아 뭐 저야 이제 자꾸 우리가 직업적으로 자꾸 큰 걸 생각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거시적인 거? 네. 거시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실 작은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큰 걸 보게 되는데 저는 법 앞에 평등을 자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넌 권리주의자니? 공동체주의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권리주의자라고 답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권리주의라고 한다면 개인이 가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권리를 개인의 권리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면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다면 진짜 공동체주의자는 이 표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권리주의자라고 답하고요. 특히 권리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는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데 권리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어디냐면 사실은 약자들의 권리예요. 주디즈 슈클라라는 자유주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회에는 강자와 약자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권리의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권리는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강자들을 위해 지키기 위해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강자들은 알아서 지킨다고 그래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강자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해야 될 권리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훨씬 더 잘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박상규 기자와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녹음했는데 거기가 재심 이야기잖아요. 그 재심 대상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청소년이거나 아주 가난한 가정, 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보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대상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부분을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꾸 그 피해자들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인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36조에 보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도저히 일단 이해 불과.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지, 국가가? 국가가 이걸 보장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다양한 제도들이 있겠죠. 양육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근무를 한다거나 정규직으로 근무를 못하는 이유 더 급히 더 사실은 진짜 이유는 자본이 여성이 싼 인력이라 사회 진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국가가 여성들이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가 혼인 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이룬 사람들이 나가서 똑같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설립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잘 갖춰진 것이 우리가 육아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다 남녀 다양한 성의 구분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걸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기업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도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국가가 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신고를 항상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별로 국가에 신고할 일이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 주민등록도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성인이 돼서 그렇게 주요하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혼인신고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혼인신고를 통해서 부부, 혼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차별의 조항으로 기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녀간의 결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부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혼인신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이걸 국가가 평등하게 보호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혼인신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혼인이 남녀 양성을 기준으로 성립시키는 그런 그 혼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혼인을 정의하는가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혼인을 다르게만 정의하면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냥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비혼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는 사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비혼이나 이런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 제도가 사실상 4, 50년 후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약간 예측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혼인이나 그런 개념 없이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 가족이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조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혼을 추구하던 두 남녀가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그 아이에게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걸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법도 헌법도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얘기가 이 헌법 조항에서 또 굉장히 현실과 그 현실을 또 넘어서는 전망 얘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조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런 거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평등이라는 게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나 그냥 사회 공동체에서 11111 사람들 이렇게 놓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족이라는 건 되게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이 안에 일은 이 안에 해결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평등의 관점으로 이 가족이라는 구조가 평등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개입해야 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사실은 국가가 가족이 하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핀란드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한국 여성과 결혼한 핀란드 친구예요. 그 여성이 제가 아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핀란드 여성들은 국제 결혼을 많이 하냐라고 했더니 국제 결혼은 많이 하지. 그러면 바깥에서 많이 살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핀란드를 떠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가정생활을 꾸리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만큼 편하게 설립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되게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가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머물고 싶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헌법에 나온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역사 맥락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의 헌법 조항에도 이런 평등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학자잖아요. 학자.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의 평등이 이야기하잖아요. 헌법 조항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국가마다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한 정신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유는 고대에도 추구했던 거예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했던 정신이 평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중등이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도 보면 자유, 평등, 파괴잖아요. 그 정신을 내세웠고 그 아래 모든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미국도 독립선언서에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주의에 불가양의 기본권을 갖는다. 그게 헌법의 시작 문장이죠. 아니요.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 문장이에요.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문장이에요. 그리고 독립선언서 문장이고 이 독립선언서의 그 정신 아래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헌법 조항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헌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건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헌법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정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헌법 전문. 전문 같은 것들이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전문 역할을 이런 독립선언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줬다는 거죠. 인권선언. 인권선언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인권과 시민의 원리선언 이런 것들이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평등이라는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속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 정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도 계속 개정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평등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헌법에 들어가면 앞에 10개도 개인의 권리 보호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당시에 노예나 이런 걸 되게 차별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지나면서 이 수정헌법 13, 14, 15조가 남북전쟁조항인데 여기에 노예제 폐지시키고 흑인 참정권 주고 여기에 또 시민들의 대피니 정의를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미국에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난 평등조항이 14조인데 이 조항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19조로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권리가 되게 정치조항이 많아요. 경제조항이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법과 경제조항이 되게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정하는 것들, 인종에 따른 참정, 여성에 따른 참정, 권리, 정치에 들어가서 내 의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평등권이 많이 발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국가가 발전하면 맥락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 참정권이라는 것들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메이징하게. 어메이징하게. 사실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35년이나 빨리 여성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35년. 왜냐하면. 아, 35년이 아닌가요? 이게 25년? 25년. 왜냐하면 1971년에 스위스에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꼰대들이 만든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스위스 할아버지 아직도 부여한데요. 좋게 말하면 보수들이 만든 가장 좋은 복지국가. 그 스위스 여학생이 저 수업에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보고 아직도 할아버지들 모여서 술 먹으면 그때 여성들은 참정권 준 거 가지고 막 불평한다고 정말 이 나라도 뜯어고칠 게 너무 많다고 막 그래서 저한테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돼 보이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평등이라는 건 제도뿐만 아니라 의식 속에서 이 평등이라는 것들이 참 아직은 마련이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평등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으로 딱 그리는 상이 정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 같은 나라는 되게 선진국인 것 같은데도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이없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등이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각자 투쟁하면서 합의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의 평등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의 가치는 무엇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가져와 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도 노동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경제에서도 보면 균등한 국민의 생활의 향상 이런 식으로 사실 평등이라는 게 그 조항의 속속들이 군데군데 많이 배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으로도 규정하지 못하는 우리 생활 속의 불평등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첨예하게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느낄 때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평등에 대한 상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민감한 혹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건 꼭 평등해야 돼. 이건 너무 불평등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 경제적 문제와 많이 연결되지만 의사결정에 이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서 읽은 구절에서도 평등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내가 평등하게 참여하느냐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정치 공동체에서도 좀 불만족스럽죠. 정치 공동체를 생각하더라도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그나마 좀 평등한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평등하다고 제가 느끼지는 않는데 투표할 때 정도 약간 평등.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아주 비중 있게 공개적으로 내가 몇 천만 분의 일이라도 내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은 정치 공동체에서도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뽑힌 대표자들이 주로 임의적으로 나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혹은 나의 의사와 반해서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한 평등과 뒤에 말한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잘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한다고 하는 게 사실상 되게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1인 1표로 모두가 같이 행사해야 되는 결정이 있고 어떤 경우엔 뭐냐면 이 결정은 모두가 참여하기 어려운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결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정치 과정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정에서 사실은 불평등한 문제가 사실은 있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1인 1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는 의사결정이 위임되는 과정들도 있는데 위임되었을 때 그러면 위임되었을 때 위임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적인 절차에서도 결정은 위임하지만 그 과정에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어떤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위임되었으니까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고가 좀 지나치게 평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아카데미 강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들은 얘기를 제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게 이분이 하신 일이 어떤 공동체 센터였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이름이 단체 조직 이름이 그런데 조직 운영은 이 사람은 공동체 무슨 센터길래 이 조직도 운영도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비공동체적인 운영 방식이어서 너무 실망했는데 그것도 11개월 만에 정리해고 이렇게 당했는데 계약 기간이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1인 1표로 결정한다거나 이것은 위임되지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고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가 되네.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그럼 1인 1표를 할 수 있는 건 그 프로세스에 1인 1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되지만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인 1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정신 우리의 정신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원칙이야 이렇게 대표가 예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우리 이 조직은 원래 그런 정신에 기반해서 설립되었어. 너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자꾸 표로 이야기해서 좀 느낌이 좀 그랬는데요. 결국은 1인 1표라고 똑같이 내 의사결정에 내가 똑같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바람 때문에 1인 1표라는 이야기를 자꾸 표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는 무선 표결로 정해지는 결정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로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최소한 내가 이 결정 과정에 내가 의견을 어떻게 표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표명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표명은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론이 이래서 탈출 이론이 나와요.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조직에 계속 자기 의견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조직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국가 차원에서 극단적인 게 이민이에요. 완전 공감된다 진짜. 완전 공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의사표현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수렴이 되고 그 결정 내용으로 수렴이 되는 기회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는 건 강해지는 건 확실히 맞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거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효용감들을 사람들이 느껴면서 더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또 욕구를 느끼고 또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었을 때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단절되어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집회 장소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참여한 내원인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궁금하더라. 학교에서는 좀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거의 다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학교의 운영이라는 것도 웬만큼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정하는 것 중에서도 교사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럴만한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 군대는 너무나 극단적인 현장이고 기업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게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의견을 발언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평등과 연결시켜 보면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기에 힘든 과정들이 저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직에서 내가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 의사표현에 대한 보복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의사표현에 대한 보복을 느끼게 된다거나 의사표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압을 어느 정도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우회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내 의사의 평등을 느끼게 하는 제일 좋은 방식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의사결정자, 실질적인 결정자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그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의 불리익을 주는 그런 반작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 사실 의사표현이 아주 평등하게 되는 조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의 문제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도 사원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거의 다 공통점이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 뭐냐면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서로의 지위와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서 사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는 역할만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주인이면서 그렇다고 나의 지위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고 짜여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좀 실험과 많은 실행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된 날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은 그때 청소년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였는데 이제 너도 청소년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을 하자라고 아빠가 제안을 하셨어요. 아 내가 제안을 했구나.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때 제가 필받아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빚이 많아. 내가 어쩔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1학년이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하기 힘든 욕망에 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 내가 이런 건 원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내가 아기로서 난 아직 그죠? 나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갖고 싶은데 왜 안 사주냐고 나의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나눠지면서 스스로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내 스스로의 역할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학교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적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이 다 다른데 질의가 다 다른데 그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은 조직에서 주인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인처럼 행동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결정하는 건데 결정권은 전혀 주지 않죠. 거기에 의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지 않는 부분은 되게 큰 문제라서요. 사실 조직 내에서 불평등이라는 부분은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 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불평등한 감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에 장애가 저도 거기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사실 조직 사회에서 들어갔을 때 뭔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조직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가끔씩 핑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영리 조직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비영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비영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많은 우리가 볼 때 대의로 봤을 때는 되게 민주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도 되게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비민주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많은 조직들이 그 조직을 만드신 분이 그 조직이 되게 공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사적 조직처럼 인식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래서 문제라거나 개인 몇몇 개인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평등한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정 누구의 문제다. 개개인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어련히 내가 부모로서 알아서 잘해줄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선배들이 알아서 잘해주겠니? 꼭 네가 다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투명하게나 공개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적인 어떤 공간들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너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훈련이 너무 부족하고 이게 정치 과정에서도 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오늘 핵심을 잘 들어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죠. 잠자고 밥 먹고 집에 있는 시간 말고는 사실은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공적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평등한 구조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래야 우리가 삶도 좀 행복해질 텐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한 투쟁과 협의와 좀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좀 아주 여러 가지 공간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만관 선생님은 또 어떤 부분? 저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불평등할 것 같다. 뭔가 여기 내가 들어가서 불평등을 겪을 것 같다. 그럼 저는 접근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능력자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라 제가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고 캔이 여기 들어가서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거기에 좀 조금 어릴 때부터 지쳐있어서 제가 별로 그렇고 싶지 않아 해서 자꾸 도망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불평등은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시간 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물으셨으니까 그런데 시간 강사들 제가 저는 그나마 제게 형편이 나은 시간 강사거든요. 그런데 시간 강사들이 어떤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보통 한 달에 한 과목을 하면 45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한 달에 45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이 주는 학교들이 65만 원. 그리고 공립학교 중에 국립대학교 중에 서울대 같은 곳이나 시립대 같은 곳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줄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강사들이 사실 두 과목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 달 수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걸 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다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술도 따라야 되고 평등할 수가 없네.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강의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해서 강의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세 과목을 떼어도 한 달에 130만 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30만 원, 140만 원 정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세 과목을 여간에서 시간 강사들이 못 가지거든요. 그러면 두 과목 정도 평균이라고 하면 100만 원 밑으로 생활하는 시간 강사들이 되게 많고 지방에는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바란다면 너무 심한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간 강사가 두 과목을 맡았을 때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같은 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시간 강사라고 표현했지만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죠. 비정규직들이 그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일정 시간 일했을 때 충분히 생계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비정규직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본도 비정규직이 문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에서 이걸 찍어도 생활이 대부분 다 되거든요. 심지어 차비도 줘요. 오늘 일하러 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위라는 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지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 지위를 하나의 권한과 권력 그걸 하나 따고 나면 교수라는 것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더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인정한 지위일 뿐인데 교수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위의 차이가 평등을 가로막고 차별을 불러오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잘못 쓰는 강사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강의 전에 갈 데가 없어서 맨날 저기 뭐야 카페 같은 데서 수업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학교 앞 카페 같은 데서 왜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공동 강사실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거기도 정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어떤 학교는 정말 아니에요. 거기 별로 있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런데 머무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뚝뚝 떨어진 건물에 있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학교 앞 카페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준비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불평등의 문제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진로에 대한 코칭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본인의 능력과 끼를 그리고 본인의 자아를 실현해서 직업을 잘 선택하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말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 하가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우가 물론 그분이 경제적인 문제뿐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자살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서 그분의 토론은 이런 거죠.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본인은 투자를 했다. 대학원도 갖고 나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런 노력의 과정과 투자의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어떤 임금 구조와 사회적 대우.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분이 만약에 줄을 세운다는 게 좀 웃기지만 줄을 세워서 만 번째 20만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직업에서 나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능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돈이 많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너무나 열정적이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 짱!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월급의 한계라는 게 굉장히 작아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제가 선생일을 쭉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런 거죠. 아이들이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면 유치원생이에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몸으로 놀아줘야 하고 다행입니다. 전 대학이라서 그리고 정말 가르치기 쉬운 게 고3이래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얘들은 공부할 의지가 넘쳐있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라는 구조를 놓고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사라고 쳐봅시다. 수십억의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하나에 똥오줌을 가려내고 이와야 눈을 맞추면서 하는 선생님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해도 가져가시는 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공평한가 이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직업선택에 자유가 있고 너희들은 다 펼치고 이 결과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저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체제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계 쪽에서 체제임금 제외 업종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이용 미용실 보조스텝 같은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여섯 개 업종 중에 이런 업종이 있는데 사실은 보조스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노동이라는 게 그다지 생산적이거나 왜 생산적인데 머리도 감겨주고 옆에서 사과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면 하루 얼마나 바쁜데요. 하루 왼종에 서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노동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그런 좀 시각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직업은 좀 그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건 정말 관련 직종의 일이라서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머리를 깎으러 가면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들한테 거긴 다 팁 문화잖아요. 팁을 머리를 감겨주는 친구랑 머리를 잘라주는 친구랑 똑같이 줬어요. 보통 머리를 감겨주는 친구한테 팁을 안 주거든요. 머리를 실제로 디자이너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줬는데 그러고 나왔을 때 그 디자이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본 한국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 머리 감겨주는 팁을 따로 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구분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말고는 다른 분은 어떠냐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은 자주 준대요.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 주는 경험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군별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확실히 갈라주는데 저는 사실은 미용실 가면 제일 불편할 때 머리 감겨줄 때 예요. 나랑 너무 다르네요. 그게 아니라 약간 시원한 거 있어. 나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간 미안해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아니 이 일을 하자는 이 사람은 수입이 없으니까 또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머리야 내 손으로도 감을 수 있는데 내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이 직업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좀 불편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간의 형평성이라는 부분 보상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그런 직업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권장하려면 그 보상의 형평성이 확보되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최고임금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데 정말 가장 필요한 일들인 거잖아요.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다 하나도 필요 없는 일이 없이 다 필요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사실은 공동체 입장에서 저는 평등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 평등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재분배라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은 원래 말 그대로 소득이에요. 기업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 걸 국가가 그냥 대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컴이라는 이름은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잡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그걸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머리를 감겨주는 이런 친구들한테 생활비를 주므로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을 주는 거죠. 좀 더 많은 소득을 줌으로써 그 사이에서의 경제적 형평성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런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제 얘기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쿼터제인 것 같아요. 각종 특히나 지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 쿼터제에 대한 찬반 양론들 그리고 이제 이 쿼터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과연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입시를 생각해보면 지역균형선발 이라는 게 있고요. 혹은 또 사회 배려 배려 전형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입사라든가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자리를 갈 때 다양한 쿼터들이 존재하는데 지방대 쿼터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설명하신 것 중에 입시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 농어촌 쿼터 같은 것도 있고 입사에서 보면 그게 잘 쿼터를 채워지지 않는데 장애인 쿼터가 있긴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한 2%인가 1.5%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과징금을 내고 말 내고 말아 과징금이 너무 낮으니까 일단 많은 형태로 그냥 넘어가죠. 아니면 굉장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언뜻 봐서는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등급은 있지만 장애가 장애 정도가 굉장히 낮은 이제 지원자를 채용하여서 그 쿼터를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쿼터가 따지고 보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죠? 쉽게 수긍하는 쿼터와 쉽게 수긍이 안 되는 쿼터?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수긍하는 쿼터가 없을 거예요. 진짜? 쉽게 수긍하는 쿼터 대부분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쿼터일걸요. 쿼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쿼터 이야기가 나오면 역차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역차별 제기가 되는 것도 뭐 만약에 여성에 대한 쿼터가 있다. 그걸 도대체 왜 주느냐. 지역 쿼터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지역 쿼터를 도대체 왜 주느냐. 뭐 노인에 대한 쿼터가 있다. 노인이 뭐 생산적이라고 또 우리가 그런 쿼터를 주느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사실은 쿼터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쿼터가 있다. 아니 세상에 절반이 여성인데 회사에 가면 여성이 없네. 인구가 절반인데 국회에 가면 여성이 없네. 이러니까 사실 쿼터를 주는 거잖아요. 여성 쿼터가 있네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여성 쿼터가 있네요. 30% 이상인가 아무튼 그래서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는 쿼터가 있어요. 확실히 쿼터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여성 배려로 그 번호가 홀수가 여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쿼터로 나눠주고 있긴 있는데 저는 이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알고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이 쿼터제에서 쿼터제에 정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별로 해당을 안 해요. 결국은 이 사회적 쿼터가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쿼터제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진 사회적 약자의 힘을 개선을 해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이 뭔가 특혜를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쿼터제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층들이 대부분 다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측정에서 이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쿼터제를 어떤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정당화시키는가는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 반발이 많다는 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너무 좁은 문이라서 그 쿼터의 점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로 조금의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쿼터 하나면 내가 했던 여태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쿼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이해가 돼.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국회의 여성이 너무 없잖아. 없어도. 말이 돼. 이러면 우리가 말은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저건 뭐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평등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내가 왜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해?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반발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쿼터들이 말로는 공청회가 있다 뭘로 하지만 공청회 있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잘 우리가 눈에 잘 보이게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발이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사실 시행이 되면 쿼터제가 처음에 열렸을 때 쿼터가 예를 들면 농어촌 자녀들에게 5%를 배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농어촌에 거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적이 안 된다거나 이런 조금 시행 초기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또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어떤 이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들을 그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데 폭넓은 신뢰가 동의가 없이 시행이 되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봐라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역 유지애가 들어오는 그렇게 해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구의원 비례대표 여성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라고 하면 또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문이 열리면 또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또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후보들의 어떤 실력과 능력들도 많이 향상되겠지만 지금은 자원 자체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문호를 넓혀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의 기반이 넓지 못하면 이것 봐라 이렇게 문을 열어줬더니 이상한 비례대표 후보들만 공천하고 남성들한테는 지금 이게 훌륭한 남성들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법이나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차별 철폐 조항 affirmative action을 대부분을 판단해 줄 때 유지시켜 줄 때 대부분의 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어떻게 판결을 냈냐면 우리 사회가 다인종 사회인데 10명의 백인 학생들이 앉아서 인종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교실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백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그중에 한두 명만 유색인종이 있어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 거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사실 단순히 어려운 층을 보상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쿼터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되게 비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서울 출신의 애들이 다 모여서 대도시 애들이 그나마 모여서 몇백만 사는 도시 애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역에서 시골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지역 균형 개발이나 이런 걸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토론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의 질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쿼터제라는 것들이 단순히 누구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등을 되게 네거티브하게 이것은 불평등에 이것은 이만큼 보상이 되어야 되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평등을 이야기하는가가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똑같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하게 잘 살 수 있을 때 그게 사실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가르쳐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요즘은 아파트 촌에서 다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반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집에도 있고 노동자 자식도 있고 상인의 딸도 있고 다 있는데 요새는 다 비슷한 거예요. 평수도 똑같고 뭐 똑같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한계가 있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반과 이것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좀 풍부하고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부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감동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사회의 평등의 문제도 두서 없으나 서로의 좀 각자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들을 짚어보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토론이 되고 이 토론이 합의가 되고 이 합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만든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요. 오늘 혹시 이야기 나누시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평등했을 때 경제적 평등을 쉽게 생각하지만 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코터제처럼 그냥 시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사실은 그 경제적 평등이 오래 지속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평등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평등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때 이제 덴마크를 얘기하면 덴마크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도 그런 게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평등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평등하게 참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업 차이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와 의사가 친구고 서로 대등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노동자와 이재용이 만나더라도 서로 이질감이 없이 불편하게 너나 나나 이 사회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확신한다면 좀 더 그 사회에 대한 신뢰와 혹은 그 사회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등형이 단순하게 경제적 평등만 얘기하다기보다는 정치과정, 공동체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지역 균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방과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 외 그 나머지 지방의 차이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생겨난 문제라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소정하는 이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단지 역차별이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비난하거나 그리고 그냥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 많은 일반인들의 반응이 어려워 복잡해 그냥 시험 쳐 그게 제일 공평하잖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뜯어봐야 되고요 현미경으로 잘 봐야 구조의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선의의 합의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우리가 선거도 감시하잖아요 눈 뜨고 선거 감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찬찬히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참 피곤하죠 그래도 피곤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피곤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더라도 아웃풋하고 피드백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평등 1, 2부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크고 추상적인 가치처럼 느껴졌던 이야기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유해보고 이 사유가 사유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 자유, 그리고 불복종과 혁명, 헌법과 평등까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이 생각해볼 거리가 있으셨나요 또 저희가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